책 읽어주는 미즈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타이밍의 마법사들, 위대한 트레이더 55명의 성공 법칙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책의 저자인 잭 슈웨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대표적인 저서로는 시장의 마법사들, 새로운 시장의 마법사들, 주식시장의 마법사들, 헷지펀드 시장의 마법사들, 이 마법사들 시리즈 4권인데 한 권의 책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현존하는 또는 은퇴한 고수들, 전설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 넓은 미국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책들과는 또 별개로 타이밍의 마법사들이라는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의 공통적 특징들을 모았는데요. 특별히 반드시 이기는 투자를 위한 기초다지기. 이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혹시 여러분 강화한데 나도 이기는 투자 좀 하고 싶다. 트레이딩이든, 같이 투자든, 어떻게 하면 이기는 투자의 DNA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책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공 DNA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의 글, 당신만의 전략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 해마다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연휴 기간에는 오랜 전통처럼 영화 제이슨 본 시리즈 3부작을 보고 잭 슈에거의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를 읽는다. 본 3부작은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고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는 다가올 전투에 감정적, 정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투기적 거래를 어부로 하는 사람들에 관해 수해거처럼 풍부한 기록을 책으로 펴낸 사람은 현존하는 작가나 작고한 작가 할 것 없이 찾아보기 어렵다. 트레이더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와 제기에게 적어도 성공의 일부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에드인 리페브로의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지금까지도 널 읽히는 것처럼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가 앞으로 80년 뒤에도 여전히 시의성을 지닐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성공을 꿈꾸며 시장에 들어선 사람들 중에 우리 시대 최고의 성공과 성취를 잃은 트레이더 55명의 곁에서 그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까? 잭 슈에거는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를 통해 바로 이 기회를 제공한다. 통찰력, 시장이 작동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위험관리 원칙, 그리고 주식, 금리, 외환, 선물시장에서 명예의 전쟁에 오른 사람들의 핵심 교훈을 고스란히 담아 전달하는 것이다. 1981년부터 트레이딩을 전업으로 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비법을 일일이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실용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더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 집중하세요. 첫째, 자신만의 개성을 반영한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있다. 본인만의 필살기가 있다는 얘기죠. 둘째, 공격적인 위험관리를 들 수 있다. 공격적인 위험관리입니다. 지키는 투자. 이 두 가지 요소는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를 읽을 때마다 매번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투기 시장에서 나만의 방법을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타이밍인 마법사들은 지금 읽어드린 이 책입니다. 전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지난 모든 인터뷰를 빠르게 돌아본다는 점에서 시장의 마법사들의 클리프노트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트레이딩의 대가들을 상대로 한 이 방대한 인터뷰에서 오직 슈에그 자신만이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책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한다. 앞서 나온 총 4편에 실린 트레이더 60명과의 인터뷰를 다시 주제 중심으로 해석했고 그 중에 55인의 트레이더를 소개한 이 책은 전작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동시에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핵심 요소만을 간추려 담아냈다. 이 책은 공격적인 유형관리와 각자의 개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제에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다양한 공통분모를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서 더욱 유용하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내심이 중요한 이유에서부터 경쟁 우위, 노력과 수거의 중요성, 자기 규율의 필요성, 패배도 게임의 일부라는 사실, 감정을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 손실이 이어질 때 대처 방법, 실수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하다. 야심찬 초보 트레이더들의 경우 흔히 진입 정보를 잘못 포착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비결이라는 그릇된 믿음이 있다. 그리고 약삭바른 장삭분들이 대부분 트레이딩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70에서 8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자동매매 시스템이 있다며 그릇된 믿음을 부추킨다. 새내기, 베테랑, 성공을 꿈꾸며 고군분 타는 사람, 오랫동안 수익을 내온 사람,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 자동매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 일반 트레이더 그리고 해치폰드 매니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조만간 트레이딩과 시장에 관해 가장 좋아하는 책의 목록에 이 잭의 타이밍의 마법사들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매년 연말에 읽을 새로운 책이 생겼다. 사실 다른 어느 책보다 이 책을 가장 먼저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으려고 한다. 시장이 뛰어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멋진 선물을 준 슈에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피터 브랜트의 추천사였습니다. 들어가는 글,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같다. 지난 25년 동안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를 만나 그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을 찾고 시장의 마법사들 총 4편의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일반 시장 참여자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타이밍의 마법사들의 그 답을 추출해 담아냈다. 본질적으로 이 책은 30년을 아우르는 시장의 마법사들 전작에 담긴 중요한 통찰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앞서 나온 책들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략한 입문서로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를 준비하며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훈을 따로 뽑아 정리했지만 독자들마다 주목하는 요소는 다를 수 있다. 독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인터뷰가 늘 각기 달렸던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보고 싶다면 앞서 나온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여러분 앞서 나온 4권의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로 요약한 게 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4권의 책을 저술하고 고수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이기는 투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뽑아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다시 이 책으로 돌아옵니다. 트레이딩과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를 읽지 않은 독자들에게 이 책은 유용한 조언을 담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책들이 되게 두껍다고 했잖아요. 한 권당. 지난 인터뷰에 담긴 핵심 내용을 핵심 교훈을 요약해 편리하게 되짚어보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를 읽은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트레이딩 입문서가 아니고 트레이딩 기법을 설명하는 책도 아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추천하지도 않는다. 트레이딩에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공을 꿈꾸며 입문서에 의지한다. 어떤 방법론을 택하든 트레이딩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쉽게 돈을 버는 비법 공식 같은 것을 찾는 사람은 이 책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실망할 것이다. 또한 돈을 벌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책에 소개된 처방을 따르더라도 그 결과 역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반면 시장에서 성공 이외의 기초를 쌓으려는 독자라면 타이밍의 마법사들에 담긴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트레이딩을 다루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 책은 일반적인 성공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여러 특성이 상당한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두루 적용되는 성공의 요건이라는 것을 독자들도 공감 할 것이다. 오래전 성공하는 트레이딩을 주제로 강연을 마친 얘기에 한 참석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목회자인데요. 강조하신 요소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회종을 세우는 일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목회활동과 트레이딩이야말로 더없이 거리가 먼 일이지만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서로 같을 수 있다. 나는 성공에 이르는 어떤 공통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고 위대한 트레이더들의 시각을 통해 그 원칙을 발견했다. 목차는 크게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일부가 제목이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잭 슈웨거가 전설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공통점이 대다수의 전설들이 초반에는 파산도 하고 실패의 경험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나가 떨어졌지만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모든 것을 걸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챕터 1은 실패는 예측할 수 없다. 읽어드릴 내용이 오늘 유학분입니다. 챕터 2는 유일한 정답은 없다. 챕터 3는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라. 챕터 4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라. 챕터 5는 노력과 수고가 중요하다. 챕터 6는 힘을 빼야 한다. 챕터 7은 최악의 시간, 최고의 시간. 2부는 성공한 트레이더는 무엇이 다를까? 챕터 8, 위험관리 원칙. 9,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된다. 10, 독립적으로 판단하라. 11,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자질, 강력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12, 패배도 경기의 일부다. 13, 끈기있게 기다려야 할 때. 14, 트레이딩에서 충성심은 미덕이 아니다. 15, 규모가 중요하다. 16, 불편함을 추구하라. 17, 감정에 휘둘릴 때. 18, 역동적 매매와 정적인 매매. 19, 시장의 반응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라. 마지막으로 3부는 시장에서 온전히 살아남는 방법으로. 20, 가치있는 실수. 21,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 22, 시장에 속 쉽게 놓아준다면. 23, 매진하는 즐거움. 자, 오늘은 1부 시작합니다.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챕터 1, 실패는 예측할 수 없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말 이 정도로 한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소연했다. 그러고 나면 분명히 대답이 들리는 듯했다. 아니, 넌 한심하지 않아. 그저 끝까지 견뎌내면 돼. 그래서 그저 끝까지 견디었다. 마이클 마커스 밥 깁슨 이야기 1959년 4월 15일 밥 깁슨은 다저스의 3대0으로 뒤지고 있는 카디널스의 구원투수로 메이저리그 첫 경기를 치렀다. 깁슨은 첫 번째 상대의 홈런을 맞았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당은 65명의 투수만이 경험한 치욕적인 기록이었다. 다음 이닝에서 또 한 번 홈런을 내줬다. 다음날 저녁 경기에 구원투수로 등판해 만회할 기회를 얻었지만 또다시 나저스로부터 큰 타격을 입었다. 마치 여러분 에리조나 시절의 김병현 선수를 보는 것 같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깁슨은 이날 경기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벤치에 앉아있다가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이보다 더 무기력한 출발도 없을 것이다. 시작은 우울했지만 깁슨은 결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깁슨은 역대 소수 가운데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린다. 메이저리그에서 17시즌을 뛰며 와 17년 동안 총 251승 탈삼진 3117개 평균 작채점 2.9위를 기록했다. 싸이 영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고 월드시리즈 최우수 선수로 두 차례 선정되었으며 올사팀에 9번 합류했고 후보 자격을 갖추자마자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초기 실패에 대응하는 방법 시장의 마법사들 연작을 지필하며 놀랐던 것은 크게 성공한 트레이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초반에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몇 번이나 빈털터리가 된 경험도 드물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클 마커스이다. 마이클 마커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 기억나시죠? 하늘을 올려다보면 정말 이 정도로 한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나면 분명한 대답이 들리는 듯했다. 아니 넌 한심하지 않아. 그저 끝까지 견디면 돼. 그래서 그저 끝까지 견디었다. 이 사람이 마이클 마커스라는 전설이거든요.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마이클 마커스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을 따라 대학 3학년 때 원자재 상품 매매에 발을 들였다. 2주 만에 돈을 2배로 불려주겠다는 제의 솔기 때 그는 지인에게 일주일에 30달러를 자문료로 주기로 하고 예금을 긁어모아 선물 계좌를 열었다. 증권사 지정 고객 대기실에 앉아 벽면을 가득 채운 상품 시세판 위에 숫자들이 딸깍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을 아직 1960년대였죠. 지켜본 마커스는 이른바 자문 역할을 하는 존이 트레이딩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금사하라 자랐다. 마커스는 모든 매매에서 돈을 잃었다. 존은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냉동 삼겹살 8월물을 매수하고 다음에 2월물을 매도하는 계획이었다. 두 계약의 가격 차이가 보수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매매라고 했다. 절대로 손실이 날 일은 없어 보였다. 마커스와 존은 주문을 한 뒤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봤을 때 충격적이게도 마커스의 계좌는 거의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냉동 삼겹살 8월물은 2월물 계약에 대해 애초에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마커스는 존에게 서로 아는 것이 비슷한 것 같다고 즉 둘 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 마커스는 서둘러 500달러를 추가로 마련했지만 그것마저 잃었다.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던 마커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15살이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생명보험에서 3,000달러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공무를 공부했고 몇 건의 매매에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구독하던 소식지에 추천에 따라 옥수수를 샀다. 운 좋게도 그해에는 병충해로 옥수수 작황이 부진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마커스가 투자한 3,000달러는 3만 달러로 불어나 있었다. 10배네요. 가을에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매매에 골만한 나머지 학교를 중퇴했다. 그는 뉴욕으로 이사했고 직업을 묻는 사람들에게 다소 거만하게 스페큘레이터라고 대답했다. 스페큘레이터는 투기적 거래자라는 뜻으로 가격 변동을 예측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상대적으로 단계 지적 차익을 추구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선물 옵션 거래죠. 1971년 봄 병충해가 겨울을 나고 옥수수 작황에 다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마커스는 그 이론을 믿고 기회를 활용하기로 했다. 어머니로부터 빌린 2만 달러와 기존 계좌에 있던 3만 달러를 합한 5만 달러를 전부 활용해 시장으로 살 수 있는 최대 수량으로 옥수수와 밀 계약을 매수했다. 시장은 병충해 공포로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았다. 이제 느낌이 쏴하죠.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 한 금융지가 시카고 상품거래소 중서부 옥수수 밥보다 더 심각한 병충해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옥수수 가격은 계좌가 동시에 급락했고 빠르게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마커스는 꼼짝 못한 채 시장이 반등하기만을 바랐다. 하한가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부디 반등하기만을 기다렸다. 신용융자 규모가 워낙 커서 다음날 아침 계약을 전부 청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시장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3만 달러 전부 그리고 어머니가 맡긴 2만 달러 가운데 1만 2천 달러가 날아간 뒤였다. 마커스에게 그 정도로 실패를 경험한 뒤 포기하려고 한 적은 없는지 물었다. 마커스는 대답했다. 계속 손실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예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곤 했죠. 지붕이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하는 장본이 나옵니다. 저도 하늘을 보며 정말 이 정도로 한심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소연하곤 했죠. 그러고 나면 분명한 대답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넌 한심하지 않아. 그저 끝까지 견뎌내면 돼. 그래서 그저 끝까지 견뎠습니다. 마커스는 정말로 끝까지 견뎌냈고 마침내 모든 것이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그는 트레이딩에 놀라운 재능이 있었다. 타고난 능력의 경험과 위험관리 원칙을 더하자 그때부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마커스는 코모 더티즈 코퍼레이션의 트레이더로 입사했다. 회사는 그의 계좌에 3만 달러를 할당했고 몇 년 뒤 10만 달러를 추가로 맡겼다. 마커스는 자신에게 할당된 소소한 자금을 약 10년 뒤에 무려 8천만 달러로 불렸다. 우와 몇 배죠? 잠깐만요. 제가 좀 계산해볼게요. 800배네요. 800배네요. 8천배네요. 8천배. 맞나요? 10백. 800배. 800배. 대단하네. 10만 달러를 8천만 달러. 와우. 게다가 수익은 회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년간 이익의 30%까지 계좌에서 인출한 뒤 달성한 것이다. 엄청난 거죠. 한 계약의 끈기가 만든 수익. 많은 시장의 마법사들이 초반에 어느 정도 실패를 경험했지만 톤이 살리바만큼 심각한 좌절을 맛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직 거래소 플로어 사무원으로 일하던 시절 한 트레이더가 그에게 매매자금으로 5만 달러를 맡겼다. 살리바는 변동성 스프레드를 매수했다.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이익을 얻는 옵션 포지션이다. 첫 2주 동안 살리바의 계좌장구는 7만 5천 달러까지 불어났다. 그는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도 2020년에는 천재라고 생각했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바로 다음에 옵션을 매수한 탓에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시장은 곧 횡보했고 시장의 변동성과 옵션 프리미엄도 급락했다. 6주 뒤에 살리바의 계좌장구는 1만 5천 달러에 불과했다. 살리바는 당시를 1억 개 회상했다. 죽고 싶었습니다. 1979년 5월 오헤어에 있었던 DC10 추락사고 아시죠? 이게 1979년에 있었던 항공기 추락사고였거든요. 여기에께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191편.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그때 저도 바닥을 쳤어요. 계좌도 마음 상태도요? 내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날 그 비행기에 내가 탔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엉망이었죠.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이라고. 스스로 패배자라고 여겼죠. 출발은 암울했지만 살리바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었다. 바로 끈기였다. 시작부터 참담한 경험을 한 뒤 트레이딩 세계를 떠날 뻔했지만 그는 결국 새로 계속 노력해보기로 결심했다. 우선 경험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들은 해야 할 과제를 해내는 자기 규율과 서둘러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수익을 꾸준히 올리겠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긴 살리바는 변동성이 극심했던 텔레다인 옵션에서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보잉 옵션으로 갈아탔다. 다시 텔레다인을 매매하게 됐을 때는 매번 주문 수량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다른 브로커들의 비웃음을 살 정도였고 정차병을 매매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지어 한계약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살리바는 역시 끈기를 발휘해 조롱을 견뎌내며 신중한 접근법을 고수했다. 끈기 있게 위험통제에 집중한 결과 마침내 성과를 거두었다. 살리바는 70개월 연속 이익을 기록하며 총 1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여러분 이 당시 10만 달러 아니면 지금 한 100만 달러 정도 되겠죠? 더 될려나?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책이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 팀장이. 한계약이라는 그러한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끈기 있게 정찰병 같은 매매를 한 이유는 뭘까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자신 안에 있는 탐욕. 이게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는 투자로 갔던 거죠. 그리고 완전히 자기만의 필살기법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절대 무리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완성되었을 때 70개월이면 1년이 12개월이죠. 거의 6년 연속 연속 이익을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책으로 돌아옵니다. 두 가지 교훈. 2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첫째, 실패는 예측 불가능하다. 위대한 트레이더들조차도 처음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심지어 실패를 반복하기도 한다. 결국 시장의 마법사들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초반의 실패는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트레이딩에 나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출발은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실어야 할 수업료라면 적은 편이 낫기 때문이다. 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ST매매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번의 실전 연습장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수업료만 벌어라. 우주여행 멤버십이 50불이니까 수업료만 벌면 하루에 2불만 벌어라는 얘기예요. 또는 3불. 전설들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둘째, 책으로 돌아옵니다. 끈기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2장에서 자세히 소개한 트레이더들과 같은 유형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대부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들 역시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다. 지칠 줄 모르는 끈기가 아니었다면 많은 시장의 마법사들은 자신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챕터 2, 2장입니다. 유일한 정답은 없다. 시장에는 발견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도, 비법도, 유일하게 옳은 트레이딩 방법도 없다. 유일한 정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정답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아직 제대로 된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기에 앞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려고 한다. 많은 초보 트레이더들이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트레이더가 되려는 많은 사람이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비법 공식이나 시스템을 찾는데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믿는다. 시장 가격의 행태를 설명하는 해법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성공은 보장된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트레이딩의 성공 여부가 특정한 이상적 접근 방식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트레이딩 방법의 유일한 정답 같은 것은 없다. 내가 인터뷰한 트레이더 짐 로저스와 마티 슈워치의 상반된 트레이딩 철학과 접근 방법이 이것을 설명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두 사람 다 전설이거든요. 기본적 분석에 충실했던 짐 로저스. 짐 로저스는 트레이더로서 경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물론 장기 투자 성향을 띠는 포지션의 특성상 그는 트레이더가 아닌 투자자로 불리기를 고집할 것이다. 그는 1973년 조지 소로스와 함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해치펀드 중 하나인 퀀텀 펀드를 설립했다. 그러나 회사가 성공하고 규모를 확장하면서 경영진으로서 원치 않는 책임을 맡아야 하는데 부담을 느껴 1980년 퀀텀 펀드를 떠났다. 시장에 대한 리서치와 투자에 집중하고 싶었던 로저스는 자신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은퇴를 결심했다. 로저스는 특히 큰 그림을 보고 유의미한 장기 추세를 예측하는 데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이 사람의 장점이었죠. 추세를 기가 막히게 잘 봤어요. 특히 장기 추세. 1988년 인터뷰 당시 금 가격은 8년자 하락을 이어오고 있었다. 로저스는 약세장이 10년을 더 계속될 것으로 확신하는 듯했다. 지휘관들은 항상 지난 전쟁의 경험을 기준으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늘 지난 강세장을 기준으로 투자하죠. 금이 언제 어느 때고 상관없이 탁월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어요. 실제로 금도 구매력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수십 년이었던 적도 있죠. 로저스는 전적으로 올랐다. 금 가격은 그 후 11년이나 하락세를 이어갔고 로저스는 일본 주식시장도 주목했다. 당시 일본 증시는 폭발적인 강세장을 보였다. 그러나 로저스는 시장이 거대한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앞으로 1, 2년 안에 틀림없이 크게 폭락할 겁니다.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8, 90% 하락할 거예요. 터무니없어 보이는 예측이었지만 이번에도 정확했다. 이 대화를 나누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일본 증시는 고점을 찍은지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했다. 리케이지 수는 그 후 14년간 약 80% 하락했다. 분명히 짐 로저스의 의견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로저스는 기본적 즉 펀더멘털한 분석에 충실하다. 그에게 차트 읽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돌아온 답변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술적 분석가가 부자인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기술적 분석을 팔아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예외하고 제외하고 말이죠. 차트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도 물었다.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차트를 활용을 합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리버설? 아 여기서 리버설이 나타났군 하는 식으로 보지는 않아요. 리버설이 뭔지도 모르고요. 용어를 설명하려고 하자 로저스가 말을 막았다. 알려주지 마세요.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런 건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특정한 트레이딩 방법론을 평가할 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금 로저스의 태도보다 더 냉소적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유지하다. 역시 트레이더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마티 슈워치의 접근 방식은 로저스와는 정반대였다. 4만 달러로 출발한 그의 계좌 자산은 인터뷰 당시 2천만 달러가 넘었고 에이 몇 배야? 500배네요. 와우. 그 기간 동안 드로다운은 3%를 넘은 적이 없었다. 얼마일 기준으로. 슈워치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두 달은 각각 3%, 2% 손실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느라고 굳이 설명을 덧붙였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던 그 두 달 동안에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해요. 3%, 2% 한 가지는 집중력. 아이들이 태어났던 그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참 잘했죠. 뭐를? 손절을.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률 대회에서도 10번이나 참가했다. 각각 4개월 동안 진행된 9개 대회에서 기록한 평균 수익률은 무려 210%에 달했다. 남은 한 개 대회에서는 대회 기간 1년 동안 78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슈워치는 분명히 진지하게 의견을 청취할 만한 트레이더다. 기술적 분석 대비 기본적 분석의 효율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전업 트레이더로 나가기 전 10년 가까이 주식 애널리스트로 일했던 그의 대답은 역설적이게도 기술적 분석에 대한 로저스의 평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에게 로저스의 코멘트를 언급하지 않았다. 슈워치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술적 분석가가 부자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우스워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로 오만하고 터무니없어요. 저는 9년 동안 기본적 분석을 활용했지만 부자가 된 건 기술적 분석 덕분입니다. 트레이딩의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의견이 나누고 각자의 견해를 완강히 고수하는 주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전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근거로 판단하는 로저스에게 기술적 분석은 엉터리 약이나 다를 바 없다. 반면 기본적 분석으로 늘 손실을 받던 슈워치는 기술적 분석으로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두 사람 모두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고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방법을 전적으로 경멸하며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이제 이 챕터의 저자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신만의 정답 찾기 로저스와 슈워치의 엇갈린 관점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장에 유일하게 정확한 길은 없다는 사실이다. 시장에는 발견해야 하는 유일한 비법도 유일하게 오른 트레이딩 방법도 없다.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정답을 얻는 것은 고수하고 아직 제대로 된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불행히도 어느 것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 많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로저스처럼 오로지 기본적 분석을 활용해 성공하는 트레이더도 있고 슈워치와 같이 기술적 분석만으로 성공하는 트레이더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르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개월, 수년간 같은 포지션을 유지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분단위로 시간을 나누어 대응해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장에서 성공은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데 달려있고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한 문장 시장에서 성공은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데 달려있고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 오늘 제가 3장까지 읽어드릴게요. 3장.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저를 관찰하면서 좋은 습관을 일부 배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저와는 다르게 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Come a sure.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공통점. 앞에서 우리는 트레이더로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시사한다. 이 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다음 한 가지 원칙만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는 시간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즉, 성공한 트레이더는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한다. 트레이딩의 유일한 정답은 없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방법 즉,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내가 인터뷰했던 성공한 트레이더들 모두에게서 발견한 공통된 특징이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성격 및 신념과 일관된 특징이 있는 매매 스타일을 개발했다.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다들 자기 성격에 맞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다시, 다들 자기 성격에 맞게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할 수도 모른다. 사실 그렇지가 않다. 슈어츠는 거의 10년 동안 기본적 분석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접근 방식이었다. 기본적 분석으로 얻은 시장에 대한 의견은 오히려 슈어츠를 올감했다. 슈어츠는 그 초창기 시절을 이렇게 기억했다. 괜찮은 연봉을 꾸준히 받았지만 시장에서 늘 돈을 잃어서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였죠. 슈어츠는 기술적 분석에 집중하고 난 뒤에 비로소 성공을 거두었다. 기술적 분석은 그에게 틀렸을 때 재빨리 빠져나올 방법을 제시했다. 손실이 발생한 매매에서 벗어나면 앞에서 늘 다른 많은 기회가 있었다. 이기는 매매가 언제나 앞에 있다는 철학 덕분에 손실을 확정하는 것도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실수하면 뭐 어떤가요? 그는 자신의 성격에 제대로 맞는 방법을 찾았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저는 새벽형이거든요. 이게 언제 길러졌냐면 태어날 때부터 길러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구멍가게를 했었거든요. 두부 장사가 새벽 5시에 와서 땡땡땡땡 두부 받아야 돼요. 두부를 받아서 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게를 밤 12시까지 문을 열었기 때문에 피곤해 피곤해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못 일어나시던데 그 새벽에 제가 늘 일어나서 두부 아저씨한테 두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면 저와 함께 있었던 친구가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나비라고 많이 얘기했죠. 왜 한국 사람들은 고양이를 나비야 그러냐면 나비야 나비야. 그래서 제가 요즘 고양이 아빠가 되나? 그리고는 이제 다섯 살 여섯 살 때 딱지 치기를 하루 종일 하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1970년대 딱지를 하루 종일 쳐봐요. 곡괭이지를 네더섯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저녁만 먹으면 고라 떨어졌죠.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형이 된 거예요. 새벽형이.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제는 이제 고3 때 다가온 거예요. 저는 야간 자율학습 시절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90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도시락 두 개 싸우게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야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녁만 먹으면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오히려 새벽 그 당시도 새벽 3시, 2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담임한테 찾아갔죠. 저 새벽형이니까 저 집에 가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왜 혼자 티냐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는 고3 1년 내내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 했는데 말입니다.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비몽사몽 졸다가 책상에 엎어서 자다가 순찰 도는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고 공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마 제가 아마 그때 제 스타일대로 새벽에 공부를 했다면 정말 서울대 갔을 거예요. 저는 진짜 서울대 갔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이 나를 망치고 있구나. 사람마다의 다 개성과 능력과 잠재력이 틀린데 국영수 잘하는 것을 공부 잘하고 성공적인 인재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회계라 되고 무슨 북한이야 이런 것으로 교육하는 것 속에 내가 무슨 공장의 부품도 아니고 저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교육을 온몸으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으로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 안 해가지고 앞으로 뭐 할 거야 라고 몽둥이 찜질을 하는 말줄거리 잔혹사 영화 보면 제가 그 시절이었거든요.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는 그렇게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선생 아니야? 제가 좀 반항심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의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의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서클 인문학 서클도 4개나 들고 미쳤지 진짜 아무튼 학교 공부 학과 공부보다 서클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사회과학 공부도 재미있고 철학 공부도 재미있고 역사 공부도 재미있고 읽고 토론하고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 국내식당 500원 아껴가지고 책 사고 그때 비로소 와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대학교 1학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저는 새벽이 제가 정말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은 오후 4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까지? 저녁 먹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대학원 한국에서 대학원 두 군데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간 대학원이 되게 경쟁률이 쎄 대학원이었어요. 서울대 학부에서 와도 막 떨어지고 했던 곳인데 저는 한 번에 붙었거든요. 한 번에 붙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하루 동안 내가 공부를 정말 잘 되는 시간인 때 언가 봤더니 1위가 오후 3시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더라고요. 이게 제일 잘 됐고 두 번째가 새벽시간 세 번째가 오전시간이네요. 최고 쥐약이 밥 먹고 난 시간.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오후 시간의 공부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저녁 먹고 나선 무조건 놀았어요. 수험생 시절인데도. 성공이었죠. 성공이었죠. 그런데 요즘 주식 공부하는 게 재밌냐. 여러분 남들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이미 그런데 이 영상을 들으시고 저희 미주놀 구독자분들 미주놀 가족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방법을 어느 정도 찾은 분들이죠. 저희가 무슨 메모드 메가트린 채널이 아니잖아요.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키울 생각도 별로 없고 하지만 서서히 저희 미주놀의 진가를 아시고 저희가 칼라가 독특한 채널이잖아요. 할 말 다 하는 채널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채널 책도 읽어드리고 스켈핑도 가르쳐드리는 채널 이미 여러분들은 저희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저희의 구독을 하시는 거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거고 A방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다 읽어드리고 좀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점은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슈어철에게는 기술적 분석이 더 나은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로저스와 같은 트레이더들에게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맞지 않는 방법에 서로를 스스로를 맞추려고 노력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다. 타고난 재능으로 좋은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고도 자유재자량에 자유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간섭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 결국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트레이더도 있다.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그런데 프로그램에 뭔가를 입력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시장의 장기적인 동향을 보는 돈은 타고났지만 오랫동안 포지션을 유지해야 하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 매매에 집중하다 돈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 단타치다 날려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를 정말 잘 봐. 하지만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단타치다 돈을 날려먹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가장 잘 맞는 방법론에서 벗어나 헤맨다. 대부분의 사람들 All of them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잘 맞는 방법론에서 벗어나서 헤맨다는 거예요. 포모에 빠지고 남들 따라가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단타치다가 홀라당 날려먹으면 역시 나는 장기적인 추세가 맞나 봐. 그래서 또 같이 투자 장기적인 투자한다고 막 해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또 막 단타쳐서 돈 벌은 모습 보면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가 장기적인 장기적인 가치 우량주 중심의 장기적인 가치 투자한다고 하면 꼭 또 공부를 안 하니까 상투에 잡죠. 애플 200불에 잡고 맨날 그러죠. 손절하면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몇 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무지개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골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싱글 쳤잖아요. 저 골프를 가르치 주셨던 선생님은 정말 옛날 방법대로 가르치 주셨던 할아버지셨어요. 제 골프 썸들이 저를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요즘 다 컴퓨터로 하는데 구닥다리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선생님의 A부터 Z까지 다 뽑아먹어야겠다. 그리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A반 챔피언 우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소개할 두 사람의 차이는 각자 성격에 맞게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준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선물 트레이더 폴 튜더 존스다. 나는 1987년 10월에 주식장에 폭락한 뒤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 존스를 만났다. 많은 사람에게 제안과도 같았던 10월이었지만 존스는 6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5년 연속 세 자릿수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해오고 있었다. 가깝다라고 표현한 것은 99%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한 번 있었기 때문이다. 존스와 인터뷰 일정을 잡을 때 그는 장중으로 시간을 정했다. 존스가 상당히 활발하게 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약간 걱정스러웠다. 아니라 다를까 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직통으로 연결된 스피커폰에 주문을 외치고 있었다. 아직 전산 매매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었고 선물은 거래소 플로어의 피트에서 거래되었다. 나는 존스가 주문을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꺼냈다. 매매를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 모든 장이 끝난 마감된 후로 인터뷰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존스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시작하시죠. 사무실을 가로질러 호가를 보여주는 대형 모니터 여러 대가 놓여있었다. 질문에 답하는 동안에도 존스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틈틈이 거래소로 주문을 외쳤다. 테니스 선수가 거세게 공을 맞받아 치듯 열렬한 방식이었다. 원유 12월물 시장가 매수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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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 대답해! 인터뷰 내내 그는 전화를 받거나 시장 정보와 질문거리를 들고 사무실로 불쑥 찾아온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65개월 동안 수익을 내다. 폴 튜터 존스가 사무실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번에는 스타일이 전혀 다른 길블레이크의 경우를 보자. 역설적이게도 블레이크가 트레이딩에 발을 들인 계기는 시장의 무작위성을 입증하고 마켓 타이밍 전략이 시간 낭비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동료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당시 블레이크는 한 회사의 최고 재무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동료가 직접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는 지방체 펀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다른 펀드로 갈아탔다가 오르기 시작할 때 다시 넘어오면 수익률이 더 좋지 않겠냐면 블레이크에게 조언을 구했다. 블레이크는 회의적이었다. 시장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시장 변화를 이기는 투자에 시장 변화를 이기는 투자라는 책 읽어봤어? 문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더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틀림없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못된다는 사실을 알 거야. 그러나 추가 데이터를 구한 블레이크는 자신의 회의적인 시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펀드 가격에 무작위적이지 않은 지속성이 있다는 증거는 분명히 있었다. 조사를 할수록 펀드 가격에서 무작위적이지 않은 패턴이 더욱 확실히 드러났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패턴이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확신한 블레이크는 리서치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블레이크는 자신의 트레이딩 경력에서 초창기 시절인 이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실제로 지역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마이크로필름 기계로 100여개의 미추얼 펀드의 수년치 자료를 뽑았습니다. 블레이크는 수익을 내 가능성이 높은 패턴들을 발견했는데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여러 번 받아서 트레이딩 자금을 마련했을 정도로 매력적인 패턴이었다. 와우 블레이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일관된 성과를 기록했다. 내가 블레이크를 인터뷰한 것은 그가 트레이딩을 시작한 지 12년 만이었다. 그 기간 동안 블레이크와 블레이크의 연평균 수익률은 45%였다. 최악의 해에도 24%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 해에도 12개월 내내 이익을 냈다. 12년 동안 손실을 기록한 달은 5달에 불과했다. 블레이크는 65개월 연속 수익을 올렸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운용사를 차리거나 1인 기업 이상으로 회사를 키우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블레이크는 자기 집 침실에서 트레이딩을 했다. 친구 몇 명과 가족의 계절을 제외하고는 돈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모두 거절했다. 존스와 블레이크의 차이 존스와 블레이크를 비교해보자. 존스가 도서관에서 몇 달 동안 마이크로필름으로 가격을 들여다보고 침실에서 하루에 한 번 매매를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정신없이 어선했지만 존스에게는 잘 맞았던 환경에서 블레이크가 매매하는 모습은 어떤가? 그림을 상상해보면 어딘지 어색하다. 한마디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존스와 블레이크가 눈부진 성공을 거둔 것은 각자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방법론을 활용한 덕분이었다. 두 사람 모두 타고난 성격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서로 방법을 바꿔 접근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자신의 신념과 재능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꽤 성공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실패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글로벌 매크로 매니저 콤코셜을 만나 트레이딩 기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고 물었을 때 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이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제 방식을 배우더라도 잘 안될 겁니다. 제가 아니니까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저를 관찰하면서 좋은 습관을 일부 배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저와는 다르게 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오랫동안 옆에서 일한 가까운 친구 하나가 지금은 다른 해지펀드에서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꽤 좋습니다. 그는 저와 달라요. 제가 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다른 무언가가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된 거죠. 자신의 성격에 맞는 트레이딩 시스템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입해 이용하고도 돈을 잃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쓰이지 않는 데이터에는 시스템이 효과가 없기 때문일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대중액이 판매된 시스템 가운데 시장 대비 성과 우위를 보이는 시스템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유를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지시대로 매매할 때 판매된 전체 시스템 가운데 절반이 이익을 낸다가 자정하더라도 시스템을 구입한 사람들이 90% 이상은 돈을 잃을 것이다. 어째서일까? 모든 트레이딩 시스템은 어떤 전략을 도입하든 언젠가는 성과가 부진한 시기를 맞는다. 시스템은 트레이더 개인의 성격이나 신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대부분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경우 개인은 시스템의 신호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시스템이 처음으로 부진한 성과를 내는 것을 보고 나면 시스템을 계속 쓸 자신을 잃고 결국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시스템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손실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시스템의 성과가 부진할 때 활용을 중단하고 시스템의 성과를 회복할 때는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즘 시스템 트레이딩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을 크게 세 가지로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책 얘기가 아니라 이제 끝났습니다. 책 다 읽어드렸어요. 오늘까지 3장까지 읽어드렸어요. 자 미주얼 팀장이 한마디 자 예를 들어서 장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시스템 트레이딩 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승장일 때 맞는 정보 입력이 따로 있고 하락장일 때 맞는 정보 입력이 따로 있고 횡보장일 때 입력하는 정보 입력이 따로 있거든요. 정보 입력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죠.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게 사람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상승장일 때 만약에 하락장에 넣어야 될 시스템을 세럿한다든지 또 반대라든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아 뭐야 비싼 돈 들어서 시스템 매매하는데 성과가 이렇게 안 좋아? 또 엇박자가 나면 정말 쌍불닭이 맞아가지고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결국은 결국은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서 되게 관심이 있어요. 제가 만든 기법을 시스템 트레이딩화 하는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건데 오늘 저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장시간 42페이지 정도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이 책을 안 읽어드리더라도 한번 읽어드릴 때마다 좀 이렇게 진도를 쫙쫙 빼려고 합니다. 벌써 4분의 1을 읽어드렸습니다. 총 200페이지로 구성된 책이거든요. 모쪼록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혹시 시장에서 많이 좀 고전하셨거나 슬럼프 빠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새롭게 여러분만의 매매기법을 만들어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변함없이 저희 책읽어주는 미주노래 도서원으로 동참해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